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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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한병원장입니다. 이번에 수업은 기초부터 실무까지 전자소송 완전정복입니다. 사실 전자소송 이라는 것이 대법원 홈페이지 시스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자소송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챕터를 총 31개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고요. 기초부터 실무까지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대법원 홈페이지를 직접적으로 복사해서 그대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잘 보이지 않은 것은 워드로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그냥 드린 내용입니다. 실제로 누구나 들어가서 종이소송에 기반해서 전자소송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자소송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고 왜 그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포인트가 뭔지 이걸 중심으로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례와 주료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전자소송이 뭔지 그 다음에 그 동의와 홈페이지 대법원 홈페이지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과 공의인증서를 인증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여기는 좀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두 강으로 나눠놨고요. 비용의 납부 민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이런 비용의 납부 그 다음에 여기 3개 소장의 작성과 제출인데요. 전체 서류의 제출이 이 소장의 작성 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당사자의 기재 그 다음에 증거 뭐 이런 비용까지 여기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달의 방법 전자소송인 만큼 전자송달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피고의 입장에서 증거 부분 증거 중에서도 사실조에 그 다음에 감유 가처분 이 부분을 같이 넣어놨고요. 민사집행 부분에서도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총론하고 채권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두 개로 나눴고요. 가사소송과 비송에서 역시 두 개의 강의로 나눠놨습니다. 행정소송을 포함했고 개인회생파산을 포함했으며 전자공탁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에서 사건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총 31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여기 1강 전자소송과 동의를 동의를 시작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소송과 동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소송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자소송의 특징과 전자소송의 동의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뒤에서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종이로 날인과 간인을 해서 종이에다 하는 도장을 찍어서 법원에 제출했지요. 자 이에 대한 도장의 역할을 뭘로 할 것이냐 그래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인증서 공동의 인증서 공인인증서라고 했던 네 바로 그 인증서를 개인은 개인 법인은 법인 뭐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전자소송을 하려면 결국은 이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이 홈페이지 그 시스템에 우선 가입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전자소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자소송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 진행을 한다. 물론 예외 있습니다. 예외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동의와 서명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동의는 그냥 체크만 하는 거예요. 나 전자소송을 할게요. 그러나 여기서 서명은 공동인증서로 이렇게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도장의 역할이 이거죠. 그래서 전자소송이 종이소송에 기반해서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종이소송을 계속 해보신 분들은 그 시스템 그대로 전자소송이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비용의 납부가 인지, 송달료, 각종의 수수료들을 전자적으로 납부한다. 기존에 종이소송을 한다면 은행에 납부를 했었죠. 그런데 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납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죠. 이렇게 증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자소송 홈페이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앞으로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 화면에 연결해서 서류에 제출하는 거나 당사자의 표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포인트를 보면 서류 제출 송달문서 확인 열람이나 발급 열람이라는 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발급이라는 건 판결문의 이런 것을 다시 해달라는 것이죠. 납부나 황급 그러니까 비용의 납부 인지송달료 이런 검증료 감정료 이런 거 그 다음에 남아있어서 돌려달라는 황급 여기 나의 전자소송이 이제 자기 사건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탭을 누르면 그 탭 안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나옵니다. 제가 뒤에서 화면을 직접 열어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파트 이렇게 서류의 제출 파트가 따로 있죠. 그럼 서류 제출이 여기라는 얘기네요. 송달문서 확인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나의 전자소송이니까 이렇게 오는 거 군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다시 클릭하면 예를 들어 민사다. 소장을 내고 싶다. 그럼 민사를 클릭하면 민사 관련 서류들이 다시 뜨기 화면에 보일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지급명령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지급명령을 내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한다. 또한 여기에 전자소송 체험하기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체험 오셨나요? 만약에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이 화면에 처음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시면 여기부터 보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제가 뒤에서 여기를 열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인지 송달료 부분에 있어서 종이소송에 비해서 전자소송이 비용이 전략된다 라는 것인데 어느 정도인가 인지에게 10%를 다운시켰다. 그러니까 90%만 납부한다. 종이소송에 90%만 납부한다. 이런 뜻이고요. 뒤에서 당연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요. 소장뿐이 아니고 피고가 내는 반소장 그 다음에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재심의 소장 2심과 3심 이럴 때 역시 그리고 청구 변경을 할 때 청구 취지 확장 지금 이 수업은 민사소송 수업이 아니고 전자소송 이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되면 민사소송에 대한 수업이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수업을 참조하시고요.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전자소송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무조건 전자로 할게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과 법인 사용자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앞서서 설명했지만 그 기간은 1개월에서 12개월 중에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6개월만 하겠습니다. 향후에 1년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면 6개월 후에 다시 하고 6개월 후에 다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고 1년으로 했으면 1년 다음에 다시 하고 이러면 되겠죠.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다. 어떤 회사가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편하겠죠. 처음부터 사전포관동의 방금 제가 설명했던 전자소송 동의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포관로 다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후동의 이미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은 전자소송 동의 화면입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있는 동의 화면 여기에 그냥 체크만 이렇게 하시면 동의 한 것이고요. 전자소송 동의박스 동의박스가 이거예요. 체크하는 방식이다. 근데 여기는 글씨가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당사자 작성 대리인 작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당사자면 여기에 그리고 대리인 작성은 여기에 체크 여기를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온피고가 직접 했을 때와 대리인이 있었을 때 변호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증번호 앞서서 설명했습니다. 인증번호를 보내준다 라고 말했고요. 식별하는 고유번호다 라고 그러니까 이 인증번호를 한번 법원에서 오면 잊지 말고 항상 갖고 계시면 그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 기재한 기재되어 있는 고유번호를 계속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안내사의 사건 번호와 함께 기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전자적 제출과 열람이 가능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전자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과 동의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